안녕하세요 카자입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부터 발레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스트레칭 기구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스트레칭 기구 스트레칭 기구? 뭐지? 스트레칭 물건 많이 있습니다 사 하고 있는 두 사람 핫블러 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?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그 카바이고 이거를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 몸에 모기 하면 너무 시원하고 아플 때도 있는데 계속 하면 시원해요 너무 예뻐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음 잠시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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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